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8강 그죠 8강에서 우리가 지지플라 해가지고 이제 뭐죠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비쥬얼라이제이션 에 대해서 다 마치고요 이제 9강으로 넘어왔습니다 9강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뭐 우리 실생활에 좀 와닿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뭐 다룰... 다룰... 다룰까요? 뭐 모르겠는데 여튼 9강에서는 지도와 데이터에 대한 장인데요 이제 지도와 데이터 이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에 티맵도 많이 쓰고 뭐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이제 내비게이션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 그와 마찬가지로 R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 구글 지도 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지도 이런 것을 우리가 R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R에서 충분히 가져다가 우리가 그 간다 인증을 받고 이제 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지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점 이것을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글 맵을 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 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글 맵은 전 세계 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구글 맵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구글 맵을 이용하기 전에 각종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구글 맵이 이제 실질적으로 왜 우리가 많이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구글 맵을 한번 보시면 요즘에 어떻습니까 지도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뭐 그쵸 저와 같이 길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인터넷이 발전을 많이 했죠 그죠 제가 공부를 할 때 쯤에는 거의 뭐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뎀 시절이었습니다 모뎀 시절이었고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뭐 이제 1기가 bps 광랜 쓰고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도 기본적으로 되고 뭐 지하철에서도 이제 와이파이가 되고 뭐 등등 하다보니까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지도 서비스는 이제 현대인이 현대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이제 거의 중요한 요소가 됐죠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제 맛집을 또 안내 받을 수 있고 뭐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버스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하철 사용하시니까 지하철 혹은 ktx 이런 것들 교통수단 들을 이용을 할 때도 역시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 하나의 어플을 깔 깔아 줌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위치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그만큼 어 우리나라가 물론 it 강국이지만 그만큼 좋아졌다 그게 바로 이제 지도 서비스가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이용을 알아봐야 될 게 바로 요 부분인데요 뭡니까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보 예를 들어서 뭐 요 밑에 있는데요 캐나다 토론토 시내의 나무 종류 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에 어떠한 위도와 경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지명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어떤 나무들이 이제 종류가 나무의 종류들이 심겨져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 하물며 어 요즘에 북한 북한에 이제 그 뭐 풍계리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미사일 시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 구글 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공위성 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가 보고 보고 이제 그에 대해서 대처도 하고 등등 추론도 하고 그죠 어 그러한 여러가지 여러분들 그 tv 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구글 맵을 이제 사용을 해 가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지점 그리고 그 지점에 마크 그리고 뭐 이런 마크하고 뭐 텍스트 그리고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식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그러한 장 아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번 장에서는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구글 맵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일차적으로 이론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번 장에서는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구글 맵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절차인데요 R을 일단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저는 3.6.1 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때 뭐 어떠한 버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 이것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자 그래서 3 음 일단 먼저 R을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gg플라2 이거 왜 하겠습니까? 그죠? 지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픽 이미지 차트와 같은 이쁘장하게 꾸미기 위해서 즉 지도를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gg플라2 패키지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는게 두 번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g맵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걸 설치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구글 맵이든지 이제 가져다가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구글 맵을 사용하기 위한 API 키를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직접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방법 다 가르쳐 드립니다 왜 이거는 이렇게 이걸 API 키를 확보해야 되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1,2년 전까지만 해도 구글 맵을 사용하기 위해서 API 키는 크게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냥 무작정 발급을 해줬거든요 무작정 발급을 한 게 아니라 위도와 경로만 알았으면 우리가 지지맵에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가지다가 확대를 하고 지도를 보고 그리고 그 지도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구글 맵 정책이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API 키 즉 API 라는 것은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 키 자기 자신이 쓸 수 있는 키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지맵을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자신만의 API 키를 이제 등록을 해 가지고 발급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레지스터 안에다가 아래다가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구글 맵에서 그것을 허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허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역시 그러한 이제 제가 가르치듯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API 키를 얻으면 돼요 단 API 키는 1년이에요 유효기간이 유효기간이 그러니까 공짜가 1년이고요 1년이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유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동안 1년 동안 공부를 많이 한다 아니면 1년 안팎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계속 사용할 거면 여러분들이 지도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써야겠죠 그죠? 그럼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되지만 만약에 지도에 대해서 하지 않고 그냥 지도에 대해서 공부만 하고 끝낼 거다 그러면 1년 안에 공부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그 결제되는 금액을 없애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이제 R을 설치하는데요 R을 설치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R에 최신 버전을 새로 설치하는 이유는 지도 서비스와 관련 패키지들을 계속해서 새 버전을 내고 있어서 계속 지도 관련 서비스가 관련 패키지들이 계속해서 새 버전들이 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이전 버전의 R에서는 잘 작동이 안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지금 3.6.1 정도 수준에서 이제 버전은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계속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R을 버전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을 새로 설치한 다음에 R스튜디오에서 새 버전을 등록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툴에 들어가서 글로벌 옵션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제너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건드려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새로운 R 버전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R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R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바꿔주든지 뭐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GG 플라 2 패키지를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요 창은 우리가 그 파일 창 있죠 그죠 지도도 플라 창 거기에 보면요 업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패키지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지지플라 찾아가지고 그냥 업데이트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지플라 2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하니까 그 업데이트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니까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맵 패키지 인스톨 패키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코드로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맵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 패키지 설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구글맵을 사용하기 위해서 api 키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요 구글맵을 구글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프로그램과 구글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api 키 어 내가 이거 쓸 거야 왜냐 유료니까 그렇죠 이제 1년은 공자로 주지만 1년이 지나면 유료로 바뀌니까 api 키를 api 키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구글 정책이 바뀌면서 새로 생겼어요 알겠죠 그래서 api 키를 얻으려면 반드시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구글 계정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메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먼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고 난 다음에 아래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이제 따르면 되는데 여기가 바로 클라우드 구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물론 url 뒤에 다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도 그리고 경로 지역정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계속을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셀렉트 프로젝트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rdata analysis 이렇게 뭐 이거는 아무거나 이름을 주셔도 돼요 rdata analysis 이런 식으로 뭐 아무거나 주셔도 되는데 그냥 rdata analysis 우리는 rdata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겠다 이걸 이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enable 구글 maps 플랫폼 이라고 돼 있죠 얘네들이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갖추면서 또 돈을 받겠다 이거죠 그죠 상업적으로 그 내용을 뜻을 뜻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한번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제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제 계정 비록 우리가 돈은 내지 않지만 1년 동안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이걸 만들 때 카드를 카드라든지 신용카드도 되고 그리고 체크카드도 되고 뭐 등등 그렇게 해서 결제 계정을 만들어요 결제 계정을 만들고 그러면 비로소 이제 여기에 API키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API키를 여러분들이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메모장이나 혹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니까 딱 어디에 저장을 해 두시고 그거를 복사해서 나중에 실습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자신만의 API키를 등록을 레지스터 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지맵을 지지맵 패키지에 있는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글 지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예 다 돈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요렇게 필요한데요 요러한 내용들은 제가 요거 끝내 이론 마치고 실습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준비할게 많죠 그죠 뭐 별의별걸 다 요구합니다 그죠 뭐 R 설치하는가 쉽지만 뭐 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난해한 것은 구글 맵 API키를 얻을 때 요 부분이 가장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여기 결제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결제 계정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혹시나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어 만들다가 뭐 잘못 만들어 가지고 이제 API키가 생성이 안되버리면 이 구글 맵을 자체를 이해를 못 이용을 못하니까 어 요거 할 때 잘 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요까지 일단 이론강의 첫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신다고 감사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실습강의로 제가 요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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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